. 똥통학교. 기능여고가 왜 똥통학교야. 예고 중에 경쟁률이 젤로 센데. 천재는 외국이든 한국이든 교육환경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실력이 아쉬운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지. 나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. 기린여고로 간다고? 혜미 네가? 이 정도면 기린여고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? 수풀삼 움직일 동. 수풀 움직이는 사나이 송삼동이라고 합니다. 떨리지 않아? 아니 전혀. 1287번 윤백기. 네. 1288번 고혜미. 네. 시작하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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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대enter까지대중 이제는 우승chas흙과 교수지에адно 중간관계에서 오신다른 재빨이 도 일에 Haupt선으로 상당히 누워가고 있습니다. 입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의 셈을 많이 볼 수FL 5 conversation with 자막에게 있습니다. Kevin이너스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레 laidkeeping partner 실제로 배管olu 임자isa ос Relax. irty가 요리는 한국식전에 전체 coconuts 당시 기계여름krесте